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호입니다. 어제는 우편함에 짠! 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산타월드 산타마을에서 왔고요. 여기에 외국 우표가 붙어있어요. 이 굽기는 바로 바로 스웨덴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타마을에서 우리나라까지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생크림을 제거합니다. 공간을 준비하며 만들어서 일단 우리의 생크림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생크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크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야, 나다. 우리의 생크림이 종합된 생크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장난감을 만들고 썰매를 정피하고 출력과 어디부터 갈지 마지막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쁘단다. 그나저나 작년 너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잘 자고 있어서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내가 미소를 지었단다. 아마 내가 내 꿈을 꾸었나봐요. 나와 맞는 꿈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잠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산타 할아버지와 만나고 싶어요라고 세 번 속삭이는 거란다. 오늘의 이불 때 꼭 해보려. 그럼 크리스마스 내 보좌 언제나 사랑해요. 이렇게 먼 나라에 계신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주신 게 너무 신기해요.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안녕 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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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